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수당도 안 주면서 출장 다녀온 이동시간에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는거 알죠? 네?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 안녕하세요 배설옥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요즘에 이 시리즈가 핫해져서 사연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도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만한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처음 직장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취업한 회사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이전에는 안해봐서 그런지 좀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근시간과 관련한 겁니다 저희 회사 출근시간은 공식적으로 9시까지인데요 매주 월요일은 아침 조회가 있어서 8시 30분까지 출근합니다 출근시간이 9시까지니까 저도 출근시간에 맞춰서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임이 그러는 겁니다 이응씨 네 아니 좀 빨리빨리 다녀야 될 것 같아 다른 직원들은 8시 반부터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응씨는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 그러면 더 빨리 출근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사실 빨리 와도 일을 배우는 건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나온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일찍 나와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근데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수당도 안 주면서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출장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임이랑 같이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래처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출장을 다녀와서 선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응씨 출장 다녀온 이동시간에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는 거 알죠? 네? 우리 한 3시간 정도 더 일하고 퇴근해야 돼 출장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한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당직 근무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로 지급되는 게 전역 10대 정도 수준밖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 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저희 당직 수당은 3만원 지급된 게 이렇게 다인 건가요? 그게 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당직 근무도 연장 근무니 1.5배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년생이라 잘 모르는 건지 회사가 엉망진창인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번엔 근로시간 관리가 좀 문제가 있는 회사네요 네 먼저 한 번 출근 시간부터 살펴볼까요? 아침 조회 시간이야 당연히 근무 시간이니까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조기 출근을 하라고 하는 선임의 지시거든요 사실 조금 지시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업무를 배우라는 것이 회사 공식 입장이라고 하면 근무 시간이긴 하죠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관행화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건 근무 시간이거든요 어쨌든 뭐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출장 다녀온 시간은 그럼 어떨까요? 그건 진짜 말로 안 되죠 출장하는데 이동 시간은 근무 시간이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는 소정근로를 근무한 것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좀 이 회사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에 가름을 해서 집에서 출장지로 바로 가는 거는 뭐 출근 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이건 좀 아니죠 네 출장 다녀와서 이렇게 문의 주신 것 같이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직근무는요? 음 당직근무는 회사 당직근무의 그런 성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회사에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와 구분이 되고 전환응대라든지 뭐 돌발사태 대응과 같은 이렇게 업무 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와는 구분된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당직비를 따로 정해서 지급을 하실 수는 있어요 당직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기존 업무가 동일하다면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회사에서 겪은 그런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는 상황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